오늘 포스터 촬영하러 왔습니다. 제가 속에서 봤던 캐릭터는 하준이고요. 한솔이랑 굉장한 절친이고 그리고 아이 연습생입니다. 이렇게 묵묵함을 납목할까요? 너무 멋있다. 에너지 있고 굉장히 밝고 그리고 굉장히 재간둥이 같은 느낌이어서 아무래도 사진을 찍을 때도 아무래도 성격을 많이 반영을 해야 제가 포스터를 보시고 곡 중에 저를 보실 때 이렇게 별로 대립이 안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맑은 느낌을 저는 좋아해서 되게 맑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좋다. 그 카메라 사줬어요? 네, 사서 지금 열심히 찍고 있어요. 뭐 샀어요? 저 필리카메라 그래서 40mm 차트인데 약간 피해가 있고 톤만 있으면 다 가지고 싶다. 맨눈에 필리카메라 좀 우와 홍별로 레카텐은 월드랜 끼고 있으니까 hip 출력하는게ohl 와 이거 손방지있으니까 손떨린 방지 너무 좋더라 여러 가지 각오를 좀 많이 만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해놓을 거긴 하지만 손이잖아요 그리고 캐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월드 감성을 좀 약간 되게 추구해서 렌즈도 되게 월드 하나가 좀 많이 쓴거든요 근데 역시 뒷소리 좋긴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손떨린 방지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렌즈가 좋으니 눈이랑 제일 비슷하게 나온 거 같아요 카메라를 알아서 사람이 보는 눈 바라보는 눈처럼 진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혹시 편하긴 하네요 정말 편하네요 찍 다 나오니까 움직여 철저 둘 둘 둘 둘 둘 둘 셋 셋 너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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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두 셋 셋 셋 셋 셋 네. 그렇죠. 세진이도 많이 보고 잘하겠습니다. 안녕.